안녕하세요 박태환입니다 자 오늘 먹을 요리는 여기 엄마가 만든 김치볶음밥 그리고 여기는 짜파게티 2개 그리고 여기 스팸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땀 별로 안 흘리겠지? 맛있게 먹겠습니다 라면드 와 짜파게티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네 진짜 맛있어요 짜파게티 진짜 맛있다 그동안 미안했다 그동안 제가 짜파게티한테 잘못했네요 와 진짜 맛있어요 콜라 저희 어머니가 음식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저는 웬만큼 밖에서 먹는 것 보단 집밥 훨씬 더 좋아해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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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음 음 음 음 아.. 아... 그리고 제가 마요네즈 가끔 끓여 먹는 거 좋아해서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? 없나? 맛있는데 맛있는데 ㅋㅋ 너무 맛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근데 저는 진짜 저를 보실 줄도 몰랐거든요. 모김에 있는 거 아니에요. 저를 보실 줄도 몰랐는데 어디서 그렇게 어떻게 제가 노출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